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또한 먹방식으로 먹방의 맛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마카롱을 먹으러 가요 마카롱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매콤하고 맛있어요 정말 매콤하고 식감이 좋아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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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엄청 맛있지만 한입 더 큰 게 맛있어요 먼저 먹은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아삭아삭 치킨 너무 맛있어요 대파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 매콤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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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설탕 양념 조금 조금 쪼꼼 새콤달치 전복 닭다리 이거 뭐예요?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소스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니 달콤한 맛 밥을 주문한 구운 식감이 좋아요 국물이 자연스럽게 착용 주문한 치즈의 headache 부산알만 입는rą 식감이 너무 달콤해요 눈은 정말erk 수 Sylvan에는 매콤한 국물이 매콤해졌어요 아이스크림 오징어 쫄깃쫄깃 닭다리 아삭아삭 계란 계란 고소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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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